히히카아아아아아아아 아이씨 이히카드할걸 저도 이딴거 주냐 불고기 도자기 우스 슬라임인데 두려움문 사일특 슬라임한테 뒤져본다함 1시간 운동하고 뜨끈한 물로 샤워하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포근한 침대 그리고 중과로에 초록이 여긴 청무기관 헉 헤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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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왜 이렇게 잘 잡혔는데 이걸 넘겨야된? 음 너무 잘 나왔어 못 넘기겠다 배단원! 배단원! 아니? 쌍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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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래로 고니를 패! 천적? 야비 인간의 기 이건 노가리야 펜트 망했네 늘 있는 일이 늘 망했다는 소리 아씨 안뱀 더 맞았네 슉슉 정말 완벽하군요 에게 소야 하나 마라야 하나 수고하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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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형상 두 개라 알약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알약 가스 개몽 개몽 할만한데 형상 빨리빨리 돌리고 기타 써서 에너지 채우고 가학독바 가학독바로 그냥 템프 올려? 아니 근데 개몽으로 형상 빨리 털면 좋을 것 같은데 둘 다 둘 다 두 변 두 변 해결 해vik 하나 해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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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위같은 소련회 오우 시야 시체 늦게 사라지는거 무서워 와아 개쎄다 진짜 우마이 가멸 필요없겠다 을집이 더 세잖아 가멸치 컷 아이고 각 독박 쓰고 써야될거 같은데 와우 개쩌들어 와우 우마이 꿀진 형상 두개라 형상 끝나기 전에 끝을 보는게 맞을거 같다 아 아 지금 반사버릴 수가 없는데 영어 와아 스개 스마일게이트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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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뚱땡잉 와.. 쩐당 발돌림 비타가 에너지 주는데 1에너지밖에 안주지만 1에너지받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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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ガッピー 아 이래 카톡파 기규준 뒤 1,2,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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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 1,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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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타 웨슨 든든한 벌집쓰지 5개 나와야 되는데 랜선 밑에 있어서 고생 좀 했네 제가 마침 도갈이 없는데 광기란 말이지 고개 좀 주이소 렛타 웨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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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될 것 같은데 주판이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닌데 저거보다 주운 카드도 잡혀 없을 것 같은데 공격력이 모자랄 것 같진 않은데 근데 액트4에서 이거보다 돈을 알차게 쓸 수 있을까 수리검 붕대 어차피 희귀움을 하나 살 도는다니까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유도 없어 보이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초강력. 초강력. 어, 가득 없네.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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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팅 포켓몬들 잘 안들려니요? 향로 방했네 향흐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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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향로다 방 향후 슬프가 없네. 알려라오 지는 법을 지는 법을 알고 싶은 자는 나에게 피팩 하루종일이라도 질 수 있어 벌집 애들 이상해주고 벌집으로 잡으면 벌집이 된 심장 3400 완덤 이즈 게임 3500 완덤 이즈 게임